여기 막 뜯어고치고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뭐냐 언제 화산터질지 모르는곳에 와갖고 척박한 생활을 즐기고있습니다 굉장한분들이에요 현재 8천명 대사에서 부어로 올라가네? 뭐지? 자 일단은 한번 커봐 어차피 뭐 장원은 넘치니까 저기요 철은 지금 다 안먹고있는데 얘도 나름 대도시란 말이야 utet 벌써 소문도시가 됐단 말이야 아까 거기는 오오오오우 비엠용으로 선포한다 세이브후 어, 비엠용으로 선포하겠다 지금부터 어 어, 오케이? 오케이 어, 미친 어머니야 썩어빠진 귀족놈들 포함 어, 귀족연합을 폭파시키겠다 어, 귀족연합을 습총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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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 탄다 어 이래서 약쟁이 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원래 목표인이 지금 이제 이 장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지금 방송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 방송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중세판 도시를 말아먹자 미션컴플리트 자 여러분 약 4시간 반 동안 키웠던 도시를 한번에 날려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올라라 전쟁은 언제 하죠 오늘은 전쟁할 컨텐츠가 아니었어 어 방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컨텐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내일 봅시다 추첨